오일 올리고 오일 다 떨어졌어 이렇게 조금 있는지는 또 몰랐어 모자라네 너무 모자랄 것 같은데 응? 근데 압수 모자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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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게 어떻게 안 뜯어져 너무 안 뜯어지는데 뚜껑이 들려 이렇게 이게 밑에가 들려 이게 위가 들려야 되는데 오 아 끊어졌어 이거 어떡하지 큰일났네 아 어떡하지 이거 어우 어떡해 아우 이거 어떻게 이거 아니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냐고 나 이해가 안 가네 어우 로컴 봐 아우 이거 어떡해 이게 안 돼 아우 이거 나 이러러 가야겠네 아우 이거 어떡해 이거 아우 틀났네 아우 어떻게 하지 이거 틀났네 이거 아우 다른 뚜껑이 있어야 되는데 으 아우 어떻게 이렇게 짜지 음 아우 이게 아우 아우 아 아 국간장을 이렇게 짜요 아우 국간장을 넣었는데 이게 아우 아우 너무 짜다 아 큰일이네 이거 올려놓은 호박인데 이걸 넣으면 좀 나을까? 센 불로 근세 볶아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눌러버리니까 아 국간장을 먹었어야 돼 아 너무 달아 이제 오뎅볶음 나왔습니다 달아 달아 너무 달아 이게 다 까져가지고 아마 이것도 버려야 될 거 같아요 이제 앞으로 논스틱은 저는 이제 안 살려고요 김치찌개 김치찌개 맛있어 보인다 어제 닦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침에 닦으니까 준비 없는 여자 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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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좋으로 와봐봐 이좋네 들어와봐 일하러 와야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되나 방법이 없나 어떻게 해야되지 음 틱톡톡 뒤탕한 앞에서 틱톡톡 뒤탕ov 아 SWAY 누구를 해야 해요? 근데 왜 이고?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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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신경우 이제 다음엔 다른 곳에서 하하하하 빽빽빽빽빽 휴양빽빽빽빽 다녀오겠습니다 짜잔~~ 오오오 오우 잠깐 맛있어 카카오톡 펑상추 쪼그네 너무 작아 너무 작아 이거 가끔 비든나물이 나오는데 아 오늘은 없네요 과제 고추 청포도 김치 고향 막댕치 짜끈한 게 799예요 돼지 749 돼지 899 돼지 799 돼지 849 돼지 799 됐어 1분 초코맛이 있었나요? 초코맛이 있었나? 초코맛이 있었나? 자연산 참조기 이게 작아도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인데 우리 남편은 고기를 크게 좋아하더라고요 와 이거 하나 5, 3, 5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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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대로 오징어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1...고고.. 폭발컨 5...고고.. 3...고고... 쪼리 3...고고 너무 비싸요 한국과자 한국과자는 잘 안먹어 콩칩 저거 799 양팔이 799 바삭콩칩 나 이거 좋아하는데 패스 새우꺼 199 어니언 조그만 거 339 왕스 그래버리나 사자 조그마나 사자 왕사랑 사자 와 커스터드 699 너무 비싸다 가자 가자 와 커스터드 699 와 커스터드 699 고객님 가사랑 사자 다행이다 여기가 마트 여기도 한인마트입니다 여기도 어디가 쟤 긴이 봉다리가 많을 때는 좀 불편해 우리 엄마 일하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면 배고파가지고 눈빠지게 엄마 기다리잖아요 우리 애들도 지금 눈빠지게 나 기다리고 있을 거야 올리브 오일이 없어서 아이티 갔다 오려고 그랬는데 아이티를 못 갔어요 그래서 그냥 데쳐 먹어야 될 거 같아 자꾸 지금 전화기에 스토레지가 없어서 그냥 이게 전화가 꼬들꼬들하니 맛있어 보인다 엄청 맛있어 보이네 또 이거는 지금 소분을 못해서 냉동실에다 넣고 시간 있을 때 소분을 하겠습니다 오우 먹을만해 오우 맛있어 된장찌개는 바로 끓이면 진짜 맛있다 오우 도라 안 도라 밥이 없어 먹을 준비가 다 됐는데 아무것도 없어 일단 넣어놓고 이거는 딱 하나 남았는데 누나꺼 우리 아들이 먹고 싶어 하는데 누나꺼 남겨놓은 거야 절대 안 건드려 왜? 누나한테 혼나거든 혼합이죠 अर्ण अर्ण व्रैए व्रैए अर्ण अर्ण 지금 바볼 6쿼터로 하고 있거든요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3쿼터가 망가졌어 안 돼 어? 되네? 이게 또 돼 이거 3쿼터 이거 아 얘 왜 그래? 아 나 진짜 되네? 와 이게 이틀이 지나니까 되는구나 이게 자꾸 뭘로 씻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아예 전원이 안 켜지더라고 그러더니 오늘 아침에 켰더니 이게 전원이 툴렛다 나갔다 툴렛다 나갔다 툴렛다 나갔다 그러더니 어우 이게 좋은 거구나 망가... 꺼졌네 아 꺼졌네 이게 아닌가? 원래 그러는 건가 이거? 아 원래도 그러는 거 거 보네 캔슬 아 되는구나 되네 아 내가 망가진 줄 알았어 어우 다행이네 오징어도 꼴뜨기도 아닌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꼴뜨기 뭐지 이게? 낙지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너구리 아닌데 아 이거 뭐더라? 아 이게 뭐지? 주꾸미 나왔습니다 다 준비 됐는데 밥이 준비가 안 돼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된장찌개 나왔습니다 언제 먹어도 맛있는 된장찌개 나왔습니다 우리 딸이 왔네요 딸 왔어?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밥을 기다리는 동안 잠깐의 시식이 있겠습니다 어떤 거 går냐? 이건 먹어 이거 밖에 없냐? 아 이게 지금 포켓으로 찍으니까 자꾸 이게 테레로 다 덮지 아이랑 맛있겠다 드셔보세요 맛있어? 그럼 더 먹을래? 앉아서 먹어 아, 이거 얼마야. 더 먹어. 아, 매워. 한 번. 매워? 밥이 됐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나 아까부터, 엄청밖에 없어. 생각보다 이빨 너무 아파, 지금. 하나 더 줘? 아침에 오뎅이 엄청 맛이 없었나봐. 근데 그걸 뭘 해놓고 가면 잘 안 먹더라구요. 식으면 맛이 없잖아. 저녁에 이거 먹고. 고등어 나왔습니다. 어제 그냥 먹고 남은 거 없네. 먹으라고 그래. 고추 무침 나왔습니다. 맛있는 밥이 준비됐습니다. goes with akhir 소세지, 양파, 맛살 넣었어요 이거 후에는 끓이ών은 Produkt, 라나, 골소환 소세지, 채소를 하는 중 이렇게 대충 속이 되όσ 또 전부 하나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일하러 가는 날입니다 봐봐 어? 나 맞았어 뭐? 오케이 빠이루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이게 뭐지? 저녁에 스토레이지가 너무 없어서 찍지를 못했어요 오늘 이거 찍는데도 지우고 또 찍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루 아들 이거 넣어 오늘 날씨 너무 시원해 오늘 날씨 너무 시원해 우리 딸은 이거라도 빨아놨네 햇빛 너무 좋다 날씨 너무 선선해 어우 날씨 너무 좋아 위험아 젓갈아 줄까? 야 더 빠이루 빠이라들 빠이루 띠 다 빠이 뭐 여기 근데 근데 뭔데 쥬피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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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벌써 지금 9시 지금 아들 픽업해 왔거든요 9시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어디에 근데 저 혼자 근데 저 혼자 어떻게 알아 진짜 반짝한다 와 틀리다 다른 거랑 다른 거는 안 비치는데 와 저거는 진짜 반짝해 처음봐 저렇게 반짝하는 거 아빠 상식을 해 프랑스 하면 안 될까 남편 전화기로 찍어오래요 내가 찍히냐고 저기 봐봐 와 찍혔다 크게 그래도 왜 아빠 걸로 찍지 이건 내가 여자친구 써놨어 형 스튜끄러 아빠 안 찍었어? 찍는다 이런데로 와 줘야지 아 네 사실 뭐 감사합니다.